뭐야 이거? 나 혼자 찍고, 나 혼자 사. 이거 스티커야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매트워일즈 드라이브 스루를 들려서 커피를 하나 사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. 아 그리고 코코랑 같이 왔어요. 코코 인사해 안녕. 네 안녕하세요 통통 도와드릴게요. 아메리카노 아이스 큰 걸로 하나 주일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. 오유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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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냄새가 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. 집에 씻지도 못하고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. 집에서 뭐 하는지 뭐 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조금 텐션이 다를 수는 있네. 근데 그냥 저입니다. 이게 바로 저구요. 나 혼자 찍고, 나 혼자 산다. 집에 도착해서 시켜도록 할게요. 안녕. 코코야! 코코야! 잠시만요 코코를 도와주세요. 코코야! 코코야! 이리와! 코코 인사해. 안녕하십니까? 저희 집. 딸내미 코코입니다. 너무 귀엽죠? 귀여워. 안녕. 가! 자 이렇게 놔! 그렇지. 미안해. 잡아서.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폼클렌징인데, 메이크업 원장쌤이 추천해서 쓰고 있는데, 엄청 좋더라고요. 너무 편해요. 이거 뭐야? 비건인데, 어쨌든 하나로 다 되는 거. 올인원! 그래. 비건스입니다. 비호텔. 저희 집 2층 올라가는 길입니다. 이런 게 있습니다. 써져 있는 거는, 헤어 원장님이 주셨고, 김 다빈 형이라고. 다빈 형이셨고, 이거는 팬분들이 주신 거예요. 코코베어브릭 같더라고요. 집이 산만하고요. 사실, 집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, 보여주기가 조금 민망하지만, 나중에 제대로 찍기는 할 거지만, 여기가 2층입니다. 2층이에요. 여기가 영화 보는 곳이에요. 바로. 긴 프로젝트도 있고,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. 제가 사실 어제, 선반을 꼭 만들었거든요. 근데, 스티커. 어떻게든 가려야 돼. 어떻게든 가려야 돼. 어떻게든 가려야 돼. 누구인지 모르겠어요. 누구야 이거? 진영이 형 같은데. 아 이렇게 7명인가 봐. 뭐예요? 잘 알겠어. 맞네. 귀여워. 왜 이렇게. 귀엽냐 이제 보니까. 밥이나 시켜야겠다. 비싸먹을까. 비싸먹을까. 너무 비굴한가. 밥 먹으니까. 밥 먹으니까. 어린 왕자가서. 바다 온 건데,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. 사장님이. 감사하다고 주셨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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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뭐야 이거. 뭐 이런 것도 있네. 헉. 이거 스티커야. 미친 거 아니야? 나 스티커. 고팠는데. 너무 행복하네.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. 와.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와.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. 재미있는 게 이게 많네. 야. 그럼 이렇게 된 김에. 하나 만들어 볼게. 코코 자도 돼? 혼자 자.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간은 흐르고 멈춰. 다 만들었다. 나머지 만들자. 시티. 이런 기본 레고가 정말 레고 같아서 좋아. 아이. 호커스 잡혀. 자 1번. 배가 고프다. 빨리 피자가 왔으면 좋겠다. 짜잔. 금방 금방 한다. 이런 거. 드디어. 밥이 왔어. 안 잊어도 돼. 오빠가 다 얘기했어. 오징어 하려고 얘기했어. 오늘은 일 잘. 선생님께. 뭘 먹었는지 보내지 않을 것 같아.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먹어줘야지. 치킨 치킨 치킨. 치킨 치킨.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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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치킨 치킨. 치킨 치킨. 치킨 치킨. 치킨 치킨. 호커야. 네. 호커야. 맛있는 거? 호커야. 호커랑 산책하고 있는데. 강 사내님이 오셨어요. 호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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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만 말리자. 하하하. 벌맛 말리면 꿈이 어울리지. 헷. 잠깐만. 한 번만 할까? 여기로 와 봐. 아이고. часто 여기 와봐. 여기 와봐. 이게 뭐냐면요. 제가 최근에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. 너무 빨리 받고 싶어서 퀵으로 받았는데 이제까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. 이게 무슨 마이크냐면 노이만 TLM-103이라는 마이크예요. 나름 가격대가 있는데 다른 걸로 해봤는데 요즘에 이런 게 너무 지지질기 많이 거라서 이걸로 그래서 더 많이 할까 해서 커버 녹음해서 많이 올려줄게요. 원래 쓰던 거 하하하하 유후! 히히 멀어져 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 때 생각이 나 음! 좋아! 오늘 게임을 열심히 해 놔야 됩니다. 결론은 지금 게임할 거라는 것입니다. 음 하하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진짜 되는 구나? 저는 대본을 드디어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. 한 번 다 읽어봤고 내일 이제 첫 연습을 가는데 숙제하고 잘 해볼게요. 이제 일상은 보통 이렇습니다. 또 크게 별거 없죠. 저의 일상생활이었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너무 떡졌네요. 저는 집에 연습 가려고 자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. 진짜 자겠다.